이번 시간에는 view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iew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에 출력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view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컨트롤러 수업에서 웹페이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소드 안에서 echo 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내용을 프린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view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코드이그나이트에서는 더 권장합니다. 저랑 같이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왜 view로 바꿔야 되는가, view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또 view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선 저는 컨트롤러 밑에 있는 topic.php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opic.php 안에는 이렇게 웹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웹페이지 자체가 아주 작은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볼만합니다만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그러면 각각의 메소드마다 그렇게 긴 html 코드가 있다는 것은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로직은 html 코드만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성숙하면서 더 많은 로직들이 이 안에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html 코드와 그리고 이 html과 상관없는 데이터를 핸들링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제어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핸들링하는 로직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결국에는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떼어내서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모아두는 저장소로 이것들을 옮길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저장소가 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뷰는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밑에 뷰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시각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을 옮기면 되는 건데요. 이 뷰스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제가 head.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 topic.php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나중에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topic.php로 옮깁니다. 자, 그럼 더이상 echo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저 뷰스 밑에 있는 topic.php라는 저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시키는 구문을 여기에다가 위치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 API가 이건 약속입니다. 자, this 그리고 load 그리고 view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topic이라고 적습니다. 점.php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topic이라고 적으면 알아서 뒤에 점.php가 붙어있다라고 간주하고 파일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이그나이터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약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자, 이 view라고 하는 메소드에 topic이라고 하는 값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코드이그나이터는 알아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될 때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view스 밑에 있는 topic.php라는 것을 로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index.php 슬래시 토픽을 하게 되면 topic page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죠. 내용을 좀 바꿔보죠. 여기 topic.php, view스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바꿔서 topic page입니다라고 존댓말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 html이나 css나 javascript처럼 화면상에 표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저장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밑에 view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생성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로드할 때는 자, 이렇게 this에 로드에 view라고 하는 api로 호출해서 이 여러분이 로딩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에서 .php를 제외한 부분을 인자로 전달해주면 코드 이그네이터가 알아서 그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get과 관련되어 있는 이 html 코드도 우리가 한번 덜어내 볼까요? 자, 여기 내용을 copy해서, 그 다음에 view 디렉토리로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리고 new 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get.php라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붙여넣기에서 여기 있는 정렬 상태를 바꾸고요. 자, 여기 있는 이 topic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할 건데, 조금 있다가 보죠. 자, 다시 topic.php의 컨트롤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echo 문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자, disload view,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여기서 topic.slash get.slash 숫자를 적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topic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죠. 그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아까는 컨트롤러 안에서는 저것이 php 코드였는데 지금은 html로 옮기면서 제가 html 코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변수로 변수의 값으로 치환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get.php라고 하는 파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php에서 코드를 출력할 때 어떤 변수를, 아니 어떤 값을 그대로 html에 출력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 요거죠. $nit equal은 블라블라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것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해보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id 값으로 어떠한 값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php에서 요렇게 id를 했을 때 요 id 값이 컨트롤러에 있는 get의 인자로 받은 id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get.php라고 하는 요 파일은 외부의 다른 변수로부터 isolate 되어 있다. 또는 capsulation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기 있는 요 id라고 하는 요 변수에 어떤 값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topic.php로 들어와서, 자, 요기 view라고 하는 메소드의 두번째 인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기다가 array라고 적고, 자, id 그리고 id를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요 id 값이 요 배열에 id 값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 연간 배열이 view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저는 data라고 요렇게 하고, data는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view의 두번째 인자로 배열을 전달하는데 그 배열이 연간 배열이면 그 연간 배열에 있는 키값에 따라서 요 get.php라는 파일이 예, 그 값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숫자를 바꾸면 그 바뀐 숫자에 따라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요 컨트롤러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html 코드가 있어서 굉장히 너저분했는데 그 html 코드는 마치 독립된 html 페이지인 것처럼 이 get.php 또는 topic.php라는 파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시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html, css, javascript 이런 것들은 view 밑에 있는 파일로 싹 옮겨갖고 그리고 로지컬한 부분, 어떤 시각적인 것을 로드할 것이냐 또는 뭐 지금 아직 우린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컨트롤러에서 로직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들도 뒤에서 따로 별도의 모델이라는 걸로 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대부분의 경우 개발자와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와 퍼블리셔 이렇게 독립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다른 영역에 활동을 하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로지컬한 부분을 하고 또 퍼블리셔나 또는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코딩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로지컬한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이 한 코드 안에 같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코드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에 따라서 리소스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면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도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딱 봐도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해졌잖아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 get.php라고 하는 것과 topic.php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일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때요? 내용이 거의 똑같죠.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 body 밑에 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body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get.php건 topic.php건 뭐건 간에 공통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공통되는 부분은 독립적인 파일로 분리해서 각각의 로직이 저것을 불러서 사용을 한다면 코드의 양도 훨씬 더 간결해지고 그 분리되어 있는 파일만 수정하면 그것을 갖다 쓰는 다른 부분들도 동시에 자동으로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럼 이걸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피를 합니다. 그리고 view에다가 저는 head.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topic 밑에 있는 이 body라는 부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라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view 밑에다가 footer.php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넣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러에 있는 topic.php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inde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위에다가 head footer.php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get도 마찬가지로 head footer.ph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topic.php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get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get.php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get 부분도 제가 뺐고 topic은 아직 안 뺐네요. 자 topic 부분도 get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header 부분과 footer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을 해보면 잘 되겠죠.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되는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걸 통해서 코드의 양도 줄이고 관리하는 것도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우리가 예제에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get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실제 소스는 이것을 get이 아니라 main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실제 소스 코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메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get도 이름을 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의 내용이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어떤 시각적인 것 예를 들면 html, 자바스크립트, css와 같은 이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을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